오늘 함께 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4장 14절부터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위상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위상 가운데에 대제사장,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라고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대제사장 중에 더 큰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주기에 따라서 한 명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그 한 명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죄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자기가 온전히 죄로부터 깨끗해진 상태여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야만 지성소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지성소는 법괴가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인데 그곳에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갖추는 복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이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또한 한쪽 발목에는 밧줄을 묶어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딸랑딸랑딸랑하고 방울 소리가 일정하게 나면 그냥 기다리고 있고요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멎어지고 시간이 흘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면 아! 대제사장이 죽었나보다 하고 밧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꺼내는 그 시체를 꺼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곧 육신의, 그러니까 세상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온전히 속죄를 드려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중에 더 큰 제사장이라는 완전한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데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늘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대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시험을 받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우리 인간은 원재를 가지고 태어나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원재 자체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정에 의하여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제사장은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다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분 시험을 받으시되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분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 세례받기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을 만나도 그 시험 때문에 죄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시험하는 자 되지 아니해야 함과 동시에 시험을 받아도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닥치면 그것은 훈련의 장이 되어 내 믿음이 더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듣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합니까?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합니까? 수많은 시험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시험하는,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에 빠져 죄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지체되기를 추원합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대제사장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죄를 드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멸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구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되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세상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어집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 올드시티 내에 옛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새 성전을 복원하는 제3의 성전을 복원하는 그것이 그들의 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놨다고 하죠 지금은 그 땅이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고 그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어느 한순간 그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 되어질 때 거기에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아론의 순수 혈통을 이미 찾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론의 순수 혈통을 족보를 따져 찾아서 이미 대제사장으로 준비시켜 놓고 있다고 하죠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제사장의 혈통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혈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론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대제사장의 혈통을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냐면 멜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반차라는 말은 계열이라는 거예요 멜기 세대의 계열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멜기 세대의 누구입니까? 멜기 세대의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동생을 구하기 위하여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웃 나라의 군대들을 치고 그들로부터 재물을 거두어서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 세대의 만납니다 그 멜기 세대에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둔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 세대에게 드리고 멜기 세대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살렘 왕 멜기 세대 이 멜기 세대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 세대였고 그는 한 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살렘의 왕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 대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야마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7절의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뭐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도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걸쳐서 쫙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받기 직전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죠 이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 전 개세만의 동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그 중요한, 중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딱 한가에서, 하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이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시기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깨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보좌에서 온 세상 만민 모든 열국과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우리도 또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민족들,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26일 초청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한 영혼에 집중한다면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될 것이고 그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8절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멸기세대에게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셨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호소한 이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이 세상을 구원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근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들의 행위는 오직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저 십자가의 수수로 제물되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 나의 이웃을 살리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저 지옥에 떨어지는 벌을 받아 나의 유대인,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심정으로 세상의 말씀을 선언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멜기 세대의 반찰을 잇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살렘 왕, 평화의 왕,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한 그 제사장의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대제사장의 직무 곧 하늘의 축복을 하늘의 구원의 역사의 그 길을 여는 놀라운 은혜의 행보가 오늘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이웃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대제사장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선포하고 또한 이웃의 기도 제목을 받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행보가 오늘 또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지체되길 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 대제사장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행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구해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 치유하심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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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